수십 년 동안 대한민국 경제를 이끌어온 믿음 낙수효과,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듯 돈도 흐를 수 있다는 그 믿음은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는 단시간의 폭발적인 경제성장을 가능케 했습니다. 하지만 그 성공은 서울과 일부 수도권 지역에 자원과 혜택이 몰리게 했고 지역 간 심각한 격차라는 부작용을 낳았습니다. 2018년 현재 많은 사람들은 지방분권의 필요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방분권이 침체된 지역 경제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온다고 말이죠. 자치와 분권을 통해 지역은 잘 살 수 있을까요? 지역독립선언 잠시 후에 시작하겠습니다. 지역 경제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지역 경제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지역 경제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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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실은 그렇잖아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1억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절반은 되잖아요. 부산 아파트가 1억에서 2억으로 됐어요. 두 배 올랐습니다. 기분 아주 좋죠. 그런데 나는 몰랐는데 서울 아파트는 1억에서 6억이 됐대요. 그래도 사람들은 서울 아파트야 뭐 그러든지 말든지 내 아파트 2배 올랐으니까 기분 좋다. 이렇게 하고 한턱 내고 이렇게 살 수 있죠. 그러나 조금 더 생각해보면 부산 아파트 2억 올라간 거에다가 서울 아파트 6억 된 거 이 두 개 합하면 다 해서 8억이 됐죠. 8억 중에 2억은 4분의 1이잖아요. 아파트 가격이 오르기 전에는 부산이 전체 재산의 절반이었어요. 이제 전체 재산의 4분의 1로 된 거예요. 이것이 제로썸이 우리에게 주는 냉엄한 교훈이고 이 교훈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런 일들이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있을까. 정치권은 뭘 했을까 하는 거예요. 서민 편을 들겠다. 약자의 눈물을 닦아주겠다. 다들 그러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정치가 지방 편을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것이 정치의 기능이죠. 그런데 정치는 그렇게 해오지 않았고 불공정하게 진행되어 왔습니다. 어떻게 불공정하게 진행되어 왔죠. 정치는 그 기반이 힘이 센 세력들을 기반으로 합니다. 이 기반이 어디에 있어요. 주로 서울에 있는 거죠. 그래서 정치가 주로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서울의 이익을 봐주는 서울의 이익을 북돋아주는 그런 식으로 정치가 진행되어 온 것이죠. 그래서 법도 수도권에 유리한 법이 있냐. 지방에 유리한 법이 있냐. 그러면 수도권에 유리한 법이 통과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다. 우리는 너무나 많은 물적 자원이 또는 기업이 서울로 가기 때문에 수도권으로 가기 때문에 수도권으로 못 가게. 수도권 주제라고 있어요. 이런 규제가 끊임없이 정치권에 의해서 해제되어 왔어요. 이것이 정치가 불공정하게 오히려 가난한 지방을 배척하는 형태로 서울편을 들어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에게는 매우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죠. 그런데 이렇게 해서 중앙으로 서울로 집중이 됐어요. 그럼 이 집중이 효율이라도 있어 가지고 이를테면 국가 전체가 부자가 더 돼 가지고 낙수효과 아까 언급된 것처럼 지방으로 이게 좀 흘러들어오면 좋겠는데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이 세상은 제로썸 게임이다. 이기는 자와 진자만 있을 뿐이지 이긴 자가 돈을 다시 또는 자원을 지방에다 진자에게 준다는 것은 그것은 아주 조그만 규모의 재미삼아 하는 게임에서는 있는 일이지 이런 국가적으로 일어난 일에 그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죠. 중앙은행이나 한국은행에서 이런 연구를 했어요. 투자를 하면 이것이 어떻게 돌아다닌 돈이 어떻게 도는지를 한번 보자 이걸 살펴본 적이 있어요. 결론은 이런 겁니다. 지방에다 투자한 돈은 지방에서 조금 돌다가 서울로 가버립니다. 서울에 투자한 돈은 지방으로 절대 내려오지 않고 서울에서만 돕니다. 서울은 이렇게 모든 자원을 빨아들이면서도 그렇다고 해서 엄청난 성과를 낸 것도 아니다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나라가 점점 쇠락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 이런 거예요. 그러면 중앙정부의 정책으로라도 이것을 해결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중앙정부 정책은 정부에서 정책을 만들어서 지방정부에게 이것을 받으라고 합니다. 똑같은 정책을 지방정부가 그것을 수행해야 됩니다. 왜 그렇게 하냐. 중앙정부의 공무원들도 할 일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참여정부 시절에 중앙정부 공무원들을 상대로 얘기를 한 번 하는데 권한을 내놔라. 어떤 국장이 질문을 합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하라고요.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중앙정부가 자기 일을 하기 위해서 자기 정책을 만들고 지방정부에 그걸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천편일리 쪽으로 가기 때문에 지방은 누더기가 돼갑니다. 예를 들면 우리 지역에는 첨단 전자산업이 필요한데 객관적으로 중앙정부에서 자동차 산업 공모를 했어요. 그러면 우리 지역 여기 시장이 공모 안 하겠습니까 안 했다가 어떤 공정에 처하게 해요. 합니다. 그러면 전자산업 단지가 가장 적합한 단지에 자동차가 들어옵니다. 비효율이 되죠. 누더기가 되죠. 이를테면 우리 지역에는 연두 색깔의 빛깔이 필요한데 중앙정부에서 흰 색깔의 공모를 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흰 색깔을 가져다가 온갖 노비를 해서 가져다 놓는단 말이에요. 연두색이 있어야 아름다운데 흰색을 가져다 놓으니까 이제 안 아름다워요. 그렇게 누더기가 돼갔다는 거죠. 오늘 아마 이런 얘기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고맙습니다.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가 어쩔 수 없는 제로 섬게입니다. 이거는 굉장히 암담하게 들립니다. 이 얘기는 그렇다면 지역으로서는 사실 계속 분리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인데 알고 보니 운동장이 기울어져 있더라 지금 이거잖아요. 궁금한 점이 많습니다. 혹시 다른 이기원 교수님 먼저 질문을 좀 던져 주실까요. 어렵지 않은 걸로 이렇게. 중앙정부의 국장이 이제 그럼 우리는 뭘 합니까. 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자 그럼 이렇게 적절히 우리가 지역에다 권한을 분산해 줬을 때 그들이 해야 할 일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선진국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또는 우리가 이름을 들어서 알고 있는 그런 나라들은 지금 우리나라 정부가 하고 있는 일을 하고 있지 않죠. 원래 지금 중앙정부가 하는 일은 지방정부가 하는 거예요. 원래 주민과 가장 가까이 있는 정부가 지방정부잖아요. 구청이고 시청이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중앙정부는 지방정부가 해야 될 일에 적합하지 않은 그런 일들을 중앙정부는 하는 거죠. 이를테면 뭐 국방일을 한다거나 외교의 일을 한다거나 이런 것이 있지 않겠어요. 그리고 어느 특정 부서일이라고 하여도 직접 현장일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프로그램을 기획해서 이런 방향을 설정하고 이 설정된 방향 하에 물론 그런 방향을 설정할 때는 각종 지방정부들과 논의를 거쳐서 그래서 전체적인 의견들을 통일해서 방향을 설정하고 프로그램을 만들고 이런 것들을 지방에서도 실천하고 하는 일들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 프로그램에 맞춰서 잘 되고 있는지 이렇게 좀 지휘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 감독도 하고 중앙정부도 그런 일을 해야 되는데 중앙정부는 우리나라 중앙정부는 만기칠람이라고 모든 것을 다 하려고 하니까 문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잘 알겠습니다. 네. 혹시 다른 분 질문 있으신가요? 의견이나? 아까 이제 정치는 수도권 편이다. 그런 말씀을 아주 적나라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실제 국회의 환경도 사실은 지방 입장에서 보면 녹록지 않은 사항이 많습니다. 과거에 비해서 지금 수도권의 국회의원 숫자가 지방에 비해서 거의 육박할 정도로 숫자가 비슷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방의 재원이나 재화 가치를 이렇게 유지 또는 방어하고 또는 발전시키고자 하는 법들이 수도권 의원들의 반대 때문에 지체되는 경우가 덜 많고요. 최근에 또 야당의 수도권 중진 의원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수도권은 각종 규제와 또 예산적으로 역차별을 당하고 있다. 잘 되는 곳은 오히려 잘 되도록 도와줘야 되고 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 말은 잘 되는 곳이라는 건 수도권 아니겠습니까? 수도권이 잘 되는 지역이니까 더 잘 도와줘야 되고 나머지 지역은 도와주면 된다. 이런 시각을 가졌습니다. 과연 그런 관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우리나라의 성장에 가는 과정에서 논리가 그거였어요. 먼저 파일을 키우고 그리고 분배를 한다는 거였죠. 그런데 문제는 그 언제 분배를 하죠. 언제. 그러니까 성장주의자들은 만족할 만한 시점이 없죠. 끝없이 끝없이 언제나 배가 고프니까요. 그런 겁니다. 하여튼 정치권이 힘이 센 자를 대변한다라고 하는 이 정치권은 주로 수도권 정치를 말한다는 것이죠. 최인호 의원님께 그건 오해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민원 교수님이 왜 지방은 가난한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말씀 감사드립니다. 자리에 앉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중앙집권적 정책의 폐해로 천편일률적인 정책 때문에 지방 특색이 사라져간다는 점. 또 하나는 중앙정부 공모사업으로 지방이 누더기가 되어간다. 이 두 가지 점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최인호 의원님께서는 지역에서 활동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너무 많이 접하고 계실 것 같아요.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게 나눠주는 사업 때 국고보조사업이라고 그러죠. 이런 국고보조사업이 계속 늘어왔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기본적인 복지사업이라 할 수 있는 기초연금 또 기초생활보장비 또 장애인연금 아동수당 또 영유아 보육수당 등 기본적으로 국가가 해야 될 복지사업 중에서 지방정부 지방자치단체와 매칭을 해서 재원을 같이 충당하게 하는 그 국고보조사업이 지속적으로 늘어왔습니다. 2001년 전에 600여 개 정도인데 2014년 기준으로 보면 900개가 넘어섰습니다. 지방의 재정은 한정에 있는데 국고보조사업과 매칭에 대해서 들어가야 될 예산의 비중이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구청장님이나 시도지사가 자기가 꼭 또는 그 시도자치단체가 하고 싶은 일이 있어도 못하는 일이 더 빈번하게 발생을 하는 이 와중에 지방세법계정으로 취득세가 2%에서 4%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1%에서 3% 수준으로 감액을 해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공역시도의 재정은 더 감소할 수밖에 없는 또 이런 상황까지 됐고 또 2015년도에는 지방세를 또 한시적으로 감면해줬습니다. 그래서 약 3조 가까운 지방재정이 또 감면이 돼서 지방재정이 열악해줬죠. 관건은 지방경제를 살리려면 경제정책의 주체가 지방정부가 되어야 한다는 점 그리고 그 재정의 자율성도 지방정부가 가져야 된다는 건데 재반사항이 지금 그렇게 자율성을 갖게 되어 있느냐 했을 때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또 재정이 부족하니까 현실적으로는 국가가 지원해주는 돈, 국고보조금 같은 거에서 더 의존을 하게 되는데 그 용어 자체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건 또 선생님이 잘 설명해주시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건 이제 우리가 애들을 키우잖아요. 어머님들도 많이 오셨는데 애들 키우면 애들한테 용돈을 주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애들이 와서 엄마나 참고서 필요해? 아니면 야구배트 사야 돼? 아니면 축구공사야 돼? 그래서 건별로 주는 게 있잖아요. 그걸 국고보조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주 간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가 내가 무슨 일을 할 테니까 정부가 도와주세요. 그때마다 정부가 돈을 주는 돈을 국고보조금이라고 그러는 거고요. 반면에 지방교부세는 뭐라고 생각하시면 한 달에 한 번씩 용돈 주잖아요 우리가. 아이들한테 야 10만 원씩 줄게, 20만 원씩 줄게. 그거는 아이들이 어떤 일하고는 상관없이 그냥 아이들한테 주는 돈이죠. 그걸 지방교부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어머님도 가만히 생각해보시면 되는 게 그럼 애들한테 건별로 주는 게 더 좋은 일인가요? 아니면 용돈을 정해서 주는 게 좋은 건가요? 아주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용돈을 안 주면 애들의 자율성이 떨어집니다. 그렇죠. 내가 돈이라는 게 왜 중요한 거냐면 매달 일정을 돈을 주게 되면 스스로 그 예산을 확립하고 자기 알맞은 돈을 자기가 맞춰 쓰게 되면서 스스로 발전할 수가 있죠. 근데 건별로만 계속 주게 되면 아이들은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 꼭 우리 지방을 아이라고 비교해서 죄송하기만 하지만 자꾸 뭘 갖다 만들어내기만 하죠. 그래서 서로 서로 큰 아들 있고 작은 아들 있으면 서로 경쟁만 하죠. 나 참고서 사야 돼. 나는 참고서 뭐 또 사야 돼. 뭐 또 사야 돼. 나는 운동화 사야 돼. 난 운동화 뭐 사야 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거기다 더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운동화 살 때 한국에서는 국고보조금을 갖다 어떻게 주느냐 하면 엄마 나 참고서 사야 돼. 참고서가 얼마야. 그럼 2만 원이야. 그러면 2만 원을 다 주는 게 아니라 1만 5천 원을 줍니다. 그럼 나머지 5천 원은 아이가 스스로 만들어서 줘야 돼요. 그럼 5천 원은 또 어디서 나오는 거냐. 아까 말씀드렸지만 용돈에서 뺏어 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지방정부가 경쟁적으로 일을 벌이게 되죠. 그리고 그걸 많이 따오는 정치인이 또 훌륭한 정치인이 되고 그걸 많이 따오는 시장이 사실은 또 좋은 시장이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많이 따왔다고 해서 좋을 게 아니라 지방자치는 사실은 자율성을 점점 더 잃어나가고 그 돈을 다 준다는 게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있던 돈마저도 거기다 주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방정부가 스스로 무엇을 해나가고 할 수 있는 능력들은 계속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거는 그럼 한국은 현재 지금 국고보조금이 맞냐 지방교부세가 맞냐 이거부터 생각해 보셔야죠. 근데 작년 기준으로 했을 때 국고보조금은 한 67조가 됐어요. 근데 지방교부세는 한 46조쯤 밖에 안 돼요. 그냥 거꾸로 역전이 돼 있는 거예요. 그게 현재 한국의 지방자치 문제점이다. 이렇게 보면 아주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고보조금 지금 말씀하셨는데 규모가 지금 여기 보이시죠. 2017년도를 제외하고는 점차 국고보조금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 거죠. 사실 국고보조금도 쓸 수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근데 문제는 투자가 늘어난 만큼 효율성이 있느냐. 이 문제를 또 따져봐야겠죠. 그 부분은 우리 이기완 교수님께서 좀 설명해 주세요. 방금 우리 최강사님께서 정말 아주 적절하게 비유를 해 주신 것 같은데요. 이 국고보조금을 우리가 표현할 때부터 딴다고 얘기를 하죠. 국고보조금 따왔다. 따왔다고 얘기를 표현을 하고. 그 사업이 정말 우리 지역에 꼭 필요한지 안지는 우선 차치하더라도 그걸 따오지 못하면 그야말로 단체장의 표나 이런 것들이 많이 위신이 많이 좌우가 됩니다. 대표적으로 보면 지난 정부 때 첨단의료복합단지라든가 이런 사업들을 선정하는 단계는 지방자체들, 자치단체들 굉장히 경쟁을 시킵니다. 꼭 그 사업이 있지 않더라도 우리가 앞으로 이걸 해야 될 거 아니야 하는 그런 경쟁심이 작동하면서 지방에 우리 스스로 기획하고 스스로 책임지는 그런 영향은 점점점점 떨어지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그 사업의 지침대로만 하면 되니까. 우리가 필요해서 한다는 것보다는 그 사업을 우리가 그 지침대로 하면 되는 것이다 하는 그런 의식이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또 보조금 중에 우리 지역에 내려오는 보조금 중에서 큰 게 균형발전특변회계들이 있습니다. 지원개정사업이 있고 자율개정이라고 해서 이름이 자율개정입니다. 자율개정이라서 이것은 시도로 배분이 되어서 시도에서 또 시군으로 내려가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지만 역시 그 관리하는 부처마다 이건 어떻게 어떻게 써야 된다는 소위 꼬리표가 다 달려있기 때문에 사실상 자율적으로 한다는 것은 거의 없다. 이번 7월 1일 날 새 지방정부들이 들어서면서 저런 가까운 분들이 또 분수가 되신 분도 있고 그러는데 첫 일정이 뭐였냐면 기재부를 방문하는 거였습니다. 그때가 이제 기재부의 예산 심의 2단계인데 별것 때문에 사실 상수도 사업과 여기 가스관사업 그게 같이 일어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인데 이런 일들을 아무리 설명을 해도 못 알아듣는다고 하면서 꼭 쫓아가서 이걸 우리가 따와야 된다 하는 그런 식으로 이제 그 지역이 소위 중앙정부에 매달리는 그런 모습들을 아주 흔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각 지자체도 기업이 기업마다 요구하는 것이 다르듯이 지자체도 정부에게 필요로 하는 그런 분야들이 다 다를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것들을 잘 중앙정부에서는 취합을 해서 지역에 맞는 맞춤식 보조를 해줄 수 있는 그런 노력이 필요한 거죠. 굉장히 어려운 일이긴 하지만 제가 이제 한 말씀 드리면 중앙정부의 기대서 지역 특색에 맞는 국고보조를 많이 받았으면 좋겠다. 이것은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지방이 알아서 쓸 수 있는 자율적으로 쓸 수 있는 돈의 규모를 많이 확보할 수 있는 근본적인 이제 대책들을 우리 교수님도 다 아시겠지만 그런 쪽으로 빨리 이제 제도가 바뀌고 또 법적인 정비를 해야 된다. 우리나라는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이제 8대 2 수준인데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강조를 해왔었지만 앞으로 6대 4 비율 지방세 비율이 40%까지는 가야 된다. 급격하게 40%까지는 가기가 여러 가지 또 어려움이 있으니 지금 문재인 정부 인기 동안에는 7대 3, 30% 정도로 지방세 비율을 높이자 하는 그런 측면들이 되면 이제 지방재정이 상대적으로 알아서 쓸 수 있는 돈이 이제 늘어나는 거죠. 실제 지역에서 지역 경제를 조금 이끌어가고 계신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이병진 부산시청 기획관리실장님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박수 우리 부산은 누구나 다 아시다시피 세계적인 항만을 갖고 있는 도시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 해양산업 물류산업 비즈니스, 관광 무궁한 자원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그런 강점들을 제대로 발휘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중앙정부의 지나친 권한 집중 또 재원 집중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시로서는 그러한 권한 그러한 재원들이 빨리 지방으로 이양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산림을 잠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우리 시의 예산 예산은 한 8조 7500억 정도가 됩니다. 그중에서 법정 경비나 인건비 또 우리가 또 국고 보조금을 받으면 그것도 매칭해야 되는 비용 이런 비용들을 다 빼고 나면 시 자체적으로 쓸 수 있는 돈 우기 1조 한 6천억 많게는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그 경비마저도 이 정직성 비용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다 빼고 나면 아마 여러분 놀라실 겁니다. 8조 7500억 중에 1600억 정도가 실질적으로 쓸 수 있는 우리는 이렇게 흔히 실질적 가용 재원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1600억 정도밖에 뒤져라 놨습니다. 논의 중에도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우리 복지에 관련해서 우리 아동수당도 신설이 됐고 또 우리 기초연금도 인상이 됐고 또 우리 장애인연금 또 놀인 일자리 장애인 일자리 영유와 보육료 이런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게 확대되면 우리 지방재정도 같이 부담이 늘어나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 지방의 경제정책이라는 게 과연 펼 수 있을까요? 따라서 우리 중앙에 집중되어 있는 이 권한들을 좀 포괄적인 지방의향이 필요하다. 그리고 재원의 확충 즉, 자주재정권을 확대해 줘야 된다는 문제입니다. 우리 지방에서는 우리 지방의 특성에 맞는 우리 지역의 경제정책을 수립을 해서 정말 시민들께 좋은 일자리 우리 시민의 삶에 아픈 곳을 만져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그러한 재정권이 빨리 지방으로 인상이 되면서 우리 자율성 책임성 있게 우리 지방에서 경제정책을 펼 수 있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자주재정권이항 이 부분이 굉장히 핵심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가능할까요? 그게 좀 근본적인 문제이긴 합니다만 저부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통상 예전에 우리가 지방분권에 관련된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중에서도 우리가 지방분권이라고 할 때 보면 통상 네 가지를 많이 따집니다. 우리 인적 기반이 되는 인사권, 또 거기에 조직권, 또 우리가 입법권. 가장 뒤쪽에 뭐가 있냐면 이 지방자치의 물적 토대라고 할 수 있는 자치재정권입니다. 이 물적 토대가 되지 않으면 지방자치 정말 실현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권 관련해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큰 틀에서 분권도 중요하지만 현재의 법령만 개정하더라도 다소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다. 우리 지방소비세 비율을 좀 인상하고 소득세 법정률을 좀 인상하고 그렇죠? 이 부동산분의 양도소득세 이건 지방으로 이왕을 하면 됩니다. 그걸 다 모아보면 1조 한 7천억 정도가 될 겁니다. 우리 부산시 입장에서는. 그런데 이런 개별 법령을 가지고도 빨리 조금 지방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도 사실 있습니다. 큰 틀에서 가져가는 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럼 작은 틀에서라도 빨리 정부는 움직여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깜짝 놀란 게 8조 7천억 중에서 실제로 쓸 수 있는 돈이 1,600억밖에 없다는 얘기를 듣고는 사실은 그런 건 정말 어떤 의미에서는 지방자치도 아니다. 이런 것까지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저도 지금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가보조금 우리가 국고보조금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현재 부산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대표적인 국고보조금은 어떤 사업들이 있을까요? 네. 부산시나 아마 타 지자체가 다 비슷할 겁니다. 이 국가보조사업은 우리 전역 전 분야에 다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크게 작용하는 게 우리 사회복지 분야입니다. 우리 기초연금, 아동수당, 우리 장애인연금, 또 사대보장, 우리 기초보장제도, 우리 SOC 사업들, 사회간접자본을 닦는 사업들, 또 우리 환경정비하는 사업들, 우리가 지역에 있는 강들도 많이 정비하지 않습니까? 또 우리 문화, 사업들, 우리 국제영화제 하지 않습니까? 국비 받아옵니다. 우리 비엔날레하고 국비 다 받아옵니다. 우리 자체 재원 가지고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심지어는 조그마한 관광사업까지도 국비를 다 받아서 하는 사업들입니다. 그래야 하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일자리와 관련해서도 부산은 부산에 맞는 일자리를 제대로 창출해야 되는데 중앙정부 공무원들의 시각에서 일자리의 공모의 기준에 맞추다 보면 과연 부산형 일자리라는 게 제대로 만들어지고 또 그 예산을 봐서 실행이 되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저는 우려를 좀 하고 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실장님께서 실제 현장에서 느끼시는 애로는 무엇이고 또 개선점은 또 어떻게 돼야 되는지 한번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최인호 의원님께서 지식한 게 맞습니다. 지금 우리가 고용노동부나 행정안전부에서 시행하는 일자리 사업들은 100% 공모사업으로 진행됩니다. 공모사업이라는 것은 지역 간 경쟁이 굉장히 치열합니다. 이 치열한 경쟁도 중요하지만 이 공모사업의 맹점은 각 지역의 산업구조나 인구구조를 그렇게 배려를 하지 않은 형태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고용이 많이 되는 사업 이런 형태로 가서는 안 됩니다. 심사를 중앙정부에서 하는 거죠.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현재 우리가 이 공모 방식을 탑다운 위에서 정해서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이 바텀머 평태로 올라가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지역에 맞는 일자리를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단편적인 공모사업에 대해서 예산 지원을 할 것이 아니고 일자리 사업도 전부 다 우리 지방비를 다 위칭을 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포괄적인 보조사업으로 가져와야 됩니다. 우리 같으면 해양이나 항만, 관광, 의료, 여러 가지 분야가 강점이 있습니다. 여기에 포괄적으로 국가에서 예산을 지원을 한다면 그 예산을 가지고 여기에서 우리가 현실에 맞게, 극중호에 맞게, 양질에, 흔히 이야기한 좋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 그렇게 봅니다. 시에서도 단발성의 공모사업보다는 지역에 맡겨주고 지역을 믿고 포괄적으로 해주십사에서 정부에도 건의도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사실 저희 토론회가 진행되고 있는 이 백스코에도 방청객들이 와 계신데요. 대부분 부산에 거주하는 시민분들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질문들이 많이 있으실 것 같아서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가 마이크를 넘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일어나서 자기소개 간략하게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질문 부탁합니다. 부산 동구에 거주하는 대학교 2학년 강리업이라고 합니다. 아까 지역 특색에 맞는 일자리가 많아져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 부산이 지역 특색에 맞는 일자리가 많이 줄어들고 있고 비정규직 고용률 높아지는 주세입니다. 생산을 해야 되는 생산가능력과 점점 감소하고 있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부산시에서 어떤 고용정책이나 경제정책을 가지고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일자리 부분은 우리 공공 분야에서 일자리를 만들어낸다는 것은 정말 한계가 많은 일입니다. 일자리는 인간기업에서 만듭니다. 기본적으로. 그렇다고 하면 우리 공공기관은 일자리 창출에도 일부 관여를 하지만 인간 부분에서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마중물 역할을 해야 된다. 꼭 봅니다. 지금 시에 우리 청년들 관련해서 일자리를 찾는데 아니면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고 하는데 여러 가지 지원책을 많이 펴고 있습니다. 정말 공무원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냥 사무실에 있지 말고 전 기업에 딱 한 명씩 매칭을 해서 가자. 그래서 아예 일자리 발굴단을 시에서 만들 각오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우리가 시가 일자리를 몇 개 만들어서 그게 오래 가지도 못할 일자리 같으면 안 만드는 게 좋습니다. 우리가 신성장 산업이라고 하는 부분은 시간이 조금 걸립니다. 중요한 건 현재 우리 지역 기업을 제대로 분석을 해서 그 지역 기업에서 이 지역 기업을 키워서 우리가 지역의 인재들을 제대로 고용을 하고 그게 우선 우리가 해야 될 일 아닌가 사실 그래보고 있습니다. 부산에 있는 젊은 분들이 외부로 유출이 안 되도록 우리 자체적으로 우리 역량을 키워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이거는 공공기관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우리 민간 기업의 문제이기도 하고 우리 시민들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같이 좀 힘을 합쳐야 할 때가 아닌가 그래봅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직접 여기까지 찾아주셔서 부산에 실제로 경제 정책들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고 또 어떤 애로사항들이 있는지 말씀을 해주신 이병진 부산시 기획관리실장님이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지방 재정이 약한 이런 지금 상황이 계속 지속이 된다면 지역 경제는 곧 죽을 것이다 라는 지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여드릴 이 영상은 그 의문에 조금 해답을 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함께 보실까요? 프랑스 파리에서 남동쪽으로 약 400km 떨어진 도시 리옹 이곳은 20세기 중반까지 실업자와 빈집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러다 1980년대 이후 리옹은 극적인 변화를 맞이하게 되는데요. 그 배경에는 프랑스의 지방군권 개혁으로 탄생한 강력한 지방조직이 있었습니다. 이 행사는 재정적 노제였습니다. 그 우리의 행사에 대한 호비에 대한 호비 전환이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또한 경제its의 행사에 대한 호비 전환을 기원하러 가야 되었습니다. 그렇게 2010년 메트로폴이라는 조직체대가 구축됐고 경제개발부터 주거정책, 상하수도 관리까지 지역의 다양한 문제를 중앙정부로부터 1인받아 처리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다양한 문을 발견한다고 생각합니다. 리용의 콤플리앙스는 과거 프랑스 시리크 산업의 중심입니다. 하지만 19세기 산업혁명 이후 도시를 떠받치던 실크산업이 몰락하자 실업자와 빈집이 늘어나기 시작했는데요. 더는 내버려둘 수 없었던 리용이 해결의 동력으로 삼은 건 바로 지방분권. 지방분권의 힘으로 자체적으로 개발과 재생을 추진할 수 있게 된 리용은 자신들의 비전을 담은 개발 기본계획을 마련했습니다. 이후 슬럼과의 이미지를 없애는 노력 끝에 콤플리앙스는 유네스코 참조도시에 선정됐는데요. 더 나아가 민간기업과 합작한 도심 정비회사를 만들어 주민을 위한 공간과 녹지를 만들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기회사의 정비회사의 정보를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이 행사의 정보를 한번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여러가지 정보를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행사의 정보를 해두고 있습니다. 이것은 트레이리아 대한민국에 대한 정보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지방 분권을 통해 강력한 조직을 만든 리옹은 2000년대 초반부터 지역을 대표할 경쟁 거점 산업을 육성하기 시작했습니다. 리옹 바이오폴이라는 혁신지구를 만들어 기업과 연구기관 대학을 대거 유치한 건데요. 그 결과 산업이 파스테로와 같은 세계적인 제약회사들이 리옹의 본사를 두게 됐습니다. CTI 바이오택도 회사를 런던에서 리옹으로 이전했는데요. 기업 입장에서 리옹 바이오폴은 어떤 장점을 가진 곳일까요? 쇠락한 실크 도시에서 유럽 제약 산업의 중심지로 슬럼가에서 프랑스 제2의 도시로 우뚝 선 리옹. 도시 전체를 뒤바꾼 힘은 지역의 문제는 지역이 가장 잘 해결할 수 있다는 그 믿음에서 시작됐습니다. 리옹처럼 이렇게 지방정부들이 성공한 자치 지자체로서 남으려면 어떤 권한을 통해서 자치를 실현할 수 있는 것인가 그 얘기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조세는 법률로서만 징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조세 법률주의라고 하는데 지방에서 만드는 법을 우리가 조례라고 하죠. 이 조례의 권한을 법적 권한까지 이렇게 상향시키게 된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통칭 조례라고 하는 것을 앞으로는 지방분권이 강화되면서 지방법률이라 하자. 이렇게 우리가 말하기도 합니다. 지방에서 자체적으로 거둘 수 있는 세금, 세목, 세목을 정하는 권한, 세율을 정하는 권한, 징수 방법 이런 것까지 세입자치권과 관련된 것을 지방의 법률, 지금으로는 조례죠. 이 조례를 통해서라도 가능하게끔 하는 자치입법권의 강화가 전제가 되어야만이 재정자주권도 법률에 의해서 법적 근거에 의해서 우리가 계속 안정적으로 실현할 수 있다고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관련한 조례 권한을 상향시킬 필요가 있다. 이기용 교수님 생각하실 때 권한을 나눈다는 측면에서 본다면 어떤 권한을 지방정부에 나눠줘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까지 쭉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당연히 재정, 과세, 자주 과세를 할 수 있어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조직을 그야말로 천편의 일류적으로 짠다는 것은 사실 지역 형편에 맞지도 않고 그다음에 인사에 관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특히 뭐냐 하면 정원 조정에 관한 문제들이 있는데 굉장히 아주 스트릭, 매우 엄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한 명 더 늘리고 못 뽑고 하는 것들을 제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일들. 그러니까 지역의 형편에 맞는 그런 일들. 그런 것들이 제일 큰 권한들이 아닐까. 크게 얘기하면 인사와 예산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지역으로 직접 내려와야 되는 것이고. 고등학교 교과서에는 분명히 이렇게 써 있거든요. 대한민국의 권력분립은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두 가지가 존재한다고 돼 있거든요. 하나는 수평적 권력분립이라고 표현하고 하나는 수직적 권력분립이라고 표현하는데 수평적 권력분립은 우리가 말하듯이 입법, 사법, 행정의 분립이고 그리고 수직적 분립이라고 하면 분명히 중앙과 지방정부의 분립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중앙정부가 지방정부한테 권력을 양도한다. 이런 식으로 잘못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모든 권력은 당연히 시민은 국민으로부터 나와서 그 국민이 권력을 중앙정부한테 주느냐, 지방정부한테 주느냐가 결정이 돼야 되지 중앙정부가 권력을 지방정부한테 나눠줄까 말까. 이게 되면 발상 자체가 기본적으로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이 돼요. 필요하죠. 지방분권 통해서 재원도 확대하고 그 예산을 어떻게 쓸 것인가. 이 자율성을 부여한다는 거. 그런데 중요한 점은 재정자주권을 줬을 시에 다 성공적으로 이어질 것이냐. 책임 문제를 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자치단체가 파산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파산 제도를 도입해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이어질 수 있거든요. 이 문제는 최중해 선생님께 여쭤볼게요. 제일 대표적으로 94년이죠. 미국 오렌지 카운티가 실제로 파산을 했거든요. 지방자치단체가. 그런데 그 과정이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뭐냐면 왜 파산을 한 거냐면 그 시에 재정국장이 있어요. 로버트라는 재정국장이 있는데 그 사람이 외부로부터 돈을 빌려옵니다. 예를 들면 우리 경상도라고 치면 경상도 예산이 있으니까 그걸 담보로 외부로부터 돈을 빌려옵니다.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오래로 치면 레버리지 효과를 굉장히 높인 다음에 배팅을 했어요. 그래서 금리가 오를 것이 아니라 금리가 떨어질 것이라는 거에 배팅을 해버린 거예요. 투자를 한 거예요, 돈을. 그런데 실제로 그 당시에 미국 금리가 6번에 걸쳐서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돈을 투자한 거를 날릴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실제로 파산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마치 어떤 사례로 우리가 이용되는 거냐면 지방자치단체한테 너무나 큰 돈을 주고 자치권을 부여했을 때 문제가 발생한다. 이런 사례로 인용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거꾸로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건데 하나는 부러운 거죠. 우리나라는 그렇게 파산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런 자치권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거꾸로 파산하고 싶어도 그렇게 파산할 수가 없기 때문에 거꾸로 우리가 얼마나 아직까지도 지방자치가 제대로 되어 있지 못한가를 보여줄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고요. 그리고 사실은 더 중요한 우리한테 뉘앙스를 주는 게 로버트 시트론이 이거 했을 때 다 잘한다고 그랬었어요. 모든 오렌지 카운티의 주민들이 너무 좋아했죠. 왜냐하면 처음에는 돈을 벌어왔거든요. 투자를 해서 돈을 벌어오니까 너무 좋아했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다 돌아서서 법적으로는 처벌을 못했죠, 그 사람들을. 그 재정국장은. 그런데 나중에는 다 이 사람 때문에 다 후회를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뭘 보여줬느냐 하면 모든 주민들이 원했던 게 증세 없는 복지 확대였어요. 증세는 하지 않으면서 복지는 확대하고 그런데 그거의 가장 유일한 해결책을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이 제시해줬던 거죠. 투자하자, 공격적으로. 우리도 그런 식으로 가버릴 우려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방자치가 우리가 자율성을 부여하자, 자율성을 부여하자. 그러려면 이제 두 가지 조건이 해야 되는데 먼저 나오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역량이 본선 확보가 돼야 되죠. 그걸 할 수 있는 역량이 확보가 돼야 되는데 아직까지 우리가 그런 역량을 조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역량을 확보할 수 있는 기간이 있어야 되고 그 역량을 확보한 다음에는 주저없이 권한을 넘겨주고 실패와 책임에 대해서 적당히 물어나가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는 게 이런 교훈이 되겠죠. 그런데 그런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지자체가 재정자주권이 있어서 돈을 많이 확보했는데 이걸 시민들이 볼 때 제대로 못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견제하는 것이 바로 주민이 거기에서 나서는 그런 제도들. 같이 병행이 되면 그런 부작용 같은 걸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요? 유바리 씨를 짓다 예를 들어 볼 수가 있겠는데요. 파산한 사례를 보면. 거기 이제 탄광으로 유명했던 마을이 탄광이 죽구나. 탄광에서 관광으로라는 기치를 걸고서는 유바리 관광공사 이런 거 들입다 만들고 그래서 결국은 옆에서 보기에는 굉장히 잘 돌아가는 것 같았고 교과서에도 등장하고 그랬지만 알고 보니까 결국은 우리나라에서는 발생하기 힘듭니다. 거기는 장부를 다 속였었으니까요. 결국 시장님이 돌아가시고 나서야 장부를 까보니. 결국 2006년도, 2007년도에 파산을 했죠. 그런데 그 문제점을 우리 쪽에서 보면 거기 28명이나 되는 의회의원들이 다 이쪽, 같은 쪽이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한 번도 야당 의원 한 분만 열심히 지적할 뿐이지 다른 분들이 똑같이 거수기로서 그냥 다 통과를 시켰었기 때문에. 문제 제기가 제대로 안 된 거죠. 그러니까 감시와 견제 기능이 시민, 그리고 시민 기기,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시민단체 같은 예리한 시민단체,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으로서 감시하기 전에는 유바리 씨가 왜 이게 정말 문제였냐면 인구가 10만 명쯤 되는데 테마파크를 만들었고 영화제를 개최를 했어요. 굉장히 비정상적인 상황인데 그게 마치 일본 지방자치단체의 모범으로 비춰졌던 거죠. 우리도 사실 그런 우려는 앞으로 가질 수 있으니까 그걸 어떻게 견제해 나갈 것이냐. 그런데 그 견제를 또 중앙정부에다 맡길 것이냐라는 문제가 또 나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는 안 되기 때문에 진짜 주민자치 그리고 감시와 견제 제도를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인가에 대한 그런 고민을 하고 싶은데 아직은 우린 그런 고민까지도 못 간 거잖아요. 지방분권이 안 돼 있으니까 지방분권만 되면 다 될 거다. 이런 수준에 있어요. 물론 중앙지법관이 강하니까. 하지만 이를테면 학생이 책이 없어서 공부를 못해요. 그런데 그러면 그래서 책을 달라고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책을 주면 공부를 할 거냐. 그건 또 그다음 문제죠. 그래서 제도나 여건을 잘 갖춰주는 것도 중요한데 그다음에는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책을 사주는 것도 중요한데 공부하는 학생도 중요한 거예요. 지방분권도 중요한데 이 지방분권된 권한을 가지고 자치를 잘하는 사람 다시 말하면 자치단체장 아까 사고를 친 그런 사람 이런 사람들이 중요하다. 그럼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견제하고 잘 가도록 이끌 것이냐는 것은 그건 중앙정부가 할 수도 있고 지자체 우리 주민들이 할 수도 있는데 보다 바람직한 것은 참여 민주주의를 통해서 주민들이 감시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가겠죠. 저희가 지금 토론을 하고 있는 지역이 지금 부산이잖아요. 독일에 부산과 상당히 닮아있는 도시가 있습니다. 항만도시 함부로크인데 이것이 세계적으로 모범이 되는 항만 자치를 이루고 있다고 해서 저희가 화면으로 좀 담아봤습니다. 인구 170만여 명의 독일 함부로크 이 지역은 독일 전체에서 1인당 주민소득 1위를 자랑하는 부자 도시인데요. 그 비결은 바로 함부로크항에 있습니다. 항만 생산량이 지역 내 생산의 13.5%를 차지할 정도로 항만은 함부로크의 핵심 산업인데요. 독일 최대의 무역항으로서 북유럽뿐만 아니라 동유럽 여러 국가의 환적항으로도 이용되고 있어 명실상부한 유럽의 관문이라 불립니다. 이렇게 함부로크항이 지역을 넘어 유럽을 대표하는 항만이 된 배경으로 항만 자치를 꼽을 수 있습니다. 지방정부가 항만을 소유하고 관리하는 거죠. 국가 저지요. 국가에서 지금ầu진러는 국가 국가 단체로 인 marathon 현장에 국가인권이 있는 방안 Geoff이라는 국가 한국의 계획입니다. 국가가 우리나라의 고 consulting 국가 업체는 국가가 한月이나 국가 대학여행을 지지하는 국가가 대학여행으로 국가 공nn인 기획에 국가 친환지금, 국가 만족의 계획 국가 한月 후 국가 국가 인간 assets 국가 인간이 계획입니다. 함부르크항은 항만의 주체인 시정부와 200여개의 회사가 상호협력하는 이른바 민간협조체제라는 독특한 체제를 갖추고 있습니다. 항만의 소유주이자 주체인 시정부와 민간기업이 역할을 나눠 항만을 운영하는 건데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시정부의 항만 운영이나 정책에 있어 연방정부가 간섭하는 일이 없다는 겁니다. 그저 국가적인 차원에서 항만 정책에 대해 시정부와 협의하고 조정하는 기능에 그치죠. 수요, 공간은 항만의 업체들은 소개의 고환에 대한 업체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금액이 공간의 전환 기능에 대한 업체들입니다. 그곳에 대한 업체들이 무엇일 Motivation에 대한 업체들의 업체들을 Chuck dono. 저흘은 등록이 있는 법을 업체들을 위한 업체들이 일어나는다. 그쵸 자역은 particip기 care가 또는 기능에다 좋은 업체들을 위한 업체들을 위한 업체들을 위한 업체들이 있는지요. 독일은 주정보별로 자치재정권을 행사하는 동시에 수평적 지방조정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지역별 균형발전을 이루고 있는데요. 보유한 주정부가 가난한 주정부의 재정을 지원해 지방정부 간 재정력 격차를 줄이는 거죠. 군체로 다행히 대상도의 신뢰로 수평적 지정입니다. 대상의 문제는 어떻게 hopping일까요? 반대로 건 사업을 위해 수평적 지정한 주정적 공부를 지정해一個 대상자를 지원할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대상은 아역라 국가 라인을 위한 대상으로 다한 대상으로 항공rep감로 하여 있습니다. 이 나라들이 모두 매일 자동이예요. 인트로 매일 자동과 렁스에 대한 정말라고 하면 이 나라들은 매일 자동으로 매일 자동으로 매일 자동으로 매일 자동으로 매일 자동으로 집중해 주신 분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휴일이 되면 나더리를 즐기는 사람들로 분비는 함부르크의 한국 합펜시티 이곳은 19세기 중반 독일 최초의 현대식 부대로 문을 열어 한때는 창구와 물류시설, 원자재 야적장으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재례부도가 새로운 물류시스템을 따라가지 못했고 점차 도시도 활력을 잃어갔는데요. 차가워진 도시에 다시 활기를 불어넣은 건 하펜시티 개발계획. 함부로크시의 독자적인 항만 재개발이 세태한 재례부도를 기업부터 교육시설, 문화시설까지 초음집합한 신도시로 변신시킨 겁니다. 함부로크시설까지는 다른 기업으로 공개사의 공개 현장의 공개 현장은 지역구가 100% 삼성대가 소중한 공개 현장의 공개 현장으로 공개 현장은 지역구가 현장의 공개 현장의 공개 현장은 기업이 113개 현장의 공개 현장에서의 공개 현장으로 공개 현장은 2000년식도 가능성 또한 홍보됐어요. 이 대형제한 형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적으로도 인터넷 방송사에 많이 해놨습니다. 주요대되는 실제 관련이 있는 것이죠. 모든 웹보원이 있는 캐슬라우스에 포함되어있는 것입니다. 함부르크 시민들로부터 가장 사랑받는 공간은 하펜시티의 랜드마크, 엘브필하모니입니다. 엘브필하모니는 카카오와 커피를 보관하던 창고를 개조해 만든 음악당으로 1년 내내 음악연주회가 끊이지 않는데요. 기존 건물을 활용해 하펜시티의 과거와 미래를 잇는 중요한 장소이기도 합니다. 이 주재의 이유는 한상의 비신들이 매우 이득을 수 있습니다. 환 Brisbane, 관객들도 함께 추진 회의에 관해서ores 모녀가 관객들의 기세는 일을 수 있습니다. 다른 장소의 구조물을 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전세가 생산을 지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업체에는 공개의 전세가 높은 기술이 높은 기술이 높은 기술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전세가 좋은 기술을 만들어내는 전부의 전세가 생산을 위해서 지르보도가 신도시로 변하기까지. 중심에는 책임감을 가지고 정책을 만들어 나가는 지방정부와 주체로서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시민들이 있었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꾼 원동력은 바로 여기 있지 않을까요? 함부르크가 항만도시다 보니까 부산과 비교해서 좀 보게 되던데 주인호 의원께서는 가장 큰 차이점이라면 뭐가 있을까요? 부산하고 함부르크하고? 부산에는 가지지 못한 것이 함부르크는 두 개가 있다. 하나는 항만의 소유와 개발권, 관리권이 함부르크 시에, 시정부에 있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재정자주권이 고장돼 있다 하는 그 측면에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차이가 함부르크 시의 사례와 부산의 사례에서 극명하게 결과가 다르게 나타나는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재작년에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해운업체인 한진이 도산을 했지 않습니까? 그때 도산할 당시에 부산시에서는 이 한진이라는 해운회사를 부산의 지방공기업화하자 하는 그런 구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실현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지방공기업화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고 그 권한은 있다 하더라도 또다시 돈을 마련해야 되는데 그러한 재원을 독자적으로 마련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반면에 함부르크에는 2000년 초에 하파그로이드라는 세계적인 해운회사가 있었는데 한진과 똑같이 도산의 위기에 빠졌습니다. 그럴 때 함부르크시는 이 하파그로이드라는 세계 5대의 해운회사가 실제 무너지고 공중분해가 되면 함부르크시의 일자리라든지 또 경제에 차지하는 악영향이 너무나 지리하다. 이렇게 해서 함부르크시의 의회가 하파그로이드라는 회사를 인수하게끔 결정을 합니다. 돈이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니기 때문에 부채를 발행해야 됩니다. 부채를 발행했을 때 권한이 있어야 가능하죠. 독일은 지방에 부채를 발행할 수 있는 또 독자적인 재원 조달을 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어 있었기 때문에 함부르크시가 재원을 마련해서 하파그로이드 회사를 인수를 하게 됐습니다. 함부르크시의 지금의 어떤 발전의 이면에는 여러 가지 위기가 있었는데 이 위기를 보장된 지방분권, 보장된 재정분권, 또 항만의 소유권 이런 것이 시정부에 있었기 때문에 이런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다. 그런 사례를 잘 보여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역 경제가 튼튼하게 자라려면 지역에 뿌리를 둔 산업 그리고 그 지역의 강점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산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기원 교수님께서 지역 경제의 근간은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 함께 고민해 볼 수 있는 시간을 마련했다고 하거든요.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제가 오늘 보여드리는 건 이거입니다. 황태입니다. 황태. 여기 써 있기를 이제 용대리 황태라고 써 있는데 용대리는 그냥 하나가 아니라 1, 2, 1이, 3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용대 1, 2는 1960년대만 해도 그 세 마을 중에서 제일 잘 사는 마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가 논농사가 되니까 쌀이 나오니까. 용대 1위는 논농사는 전혀 안 되고 벼농사는 안 되고 그냥 반농사, 감자, 우수수 이 정도가 되고 그것밖에 없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게 살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아시겠습니다. 저랑 비슷한 대통령이 한 분 계셨었죠. 그 부부가 백담사에 유폐와 있었을 때 그때 그 이전에는 도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와서 이렇게 길이 닦이고 나니까. 그런데 길을 닦일 때도 우리 주민들은 사실 구경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2년 뒤에 가고 나니까 길이 하나 생긴 겁니다. 길이 생겼더니 신도들이 오시기 시작합니다. 백담사를 방문하기 위해서. 백담사를 방문하기 위해서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힘들게 올라가는 걸 보고 얼마 전에 돌아가신 오현 큰스님께서 우리 신도님들 편하게 올라오시도록 버스를 좀 이렇게 운행하면 어떻겠냐 해서 버스 두 대를 운행하기 시작했습니다. 버스 두 대가 또 운행되니까 사람이 점점점점 늘어납니다. 그런데 그 당시 이장님 하시던 정래옥이라는 분이 저걸 어떻게 잘 활용하면 우리 마을에 큰 먹거리가 될 수 있지 않겠나 해서 큰스님을 쫓아다니면서 큰스님 저거 우리 마을에 내려주시면 저희가 좋은 마을 사업으로 키우겠습니다. 그랬더니 큰스님이 참 우리 이장님을 좀 좋아하세요. 그래서 동장이 원하면 동장이라는 게 말하면 이장입니다. 동장이 원하면 마을에서 해라. 그런데 이게 여기서부터는 우리가 일자리는 일이 만들죠. 일이 있어야지 일자리를 만드는데 그 일을 갖다가 잘 꾸며가는 게 꾸민다고 해서 기업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너희들이 하려면 마을 기업으로 기업을 만들어서 좀 해야 될 거다. 그래서 연구한 끝에 합자회사를 만들었습니다. 1996년에 시작했을 때 그때는 두 대밖에 없었지만 이게 2010년이 되면 벌써 10대로 늘어납니다. 10대로 늘어납니다. 1년에 보통 그 당시 88만 명 한 번 올라갈 때 2,300원씩 요금을 받습니다. 버스가 10대 있으니까 기사가 당연히 10분이 필요하고 또 예비기사가 또 3분이 더 필요합니다. 기사가 될 자격은 마을 주민이어야 됩니다. 마을 기업입니다. 마을에서 움직이는 회사입니다. 기사들만 있는 게 아니라 사무직원들도 필요하니까 전무이사 이런 사람들 모아서 6명 정도가 또 정규직으로 고용이 돼 있습니다. 총 19분이 거기서 마을 기업, 용대향토기업이라는 이름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 이장님이 그 당시 회사 대표를 하셨기 때문에 보통 이장님들한테는 예전에 모곡이라고 해서 마을 일을 하느라고 바쁘시니까 쌀을 걷어다 드렸었죠. 그런데 그런 모곡 대신에 전국에서 최초로 월급 주는 이장님이 됐었습니다. 그런 세월이 지나면서 지금 10대를 운영하면서 나오는 수입이 보통 재작년의 경우만 해서 한 18억 정도 18억 정도에서 인건비, 기름값 이런 거 관리비 다 빼고 나더라도 한 2억 내지 3억 정도를 마을의 운영기금으로 분별해 줍니다. 내려보냅니다. 그래서 마을에서 충분히 모든 복지사업뿐만 아니라 어르신들 모시는 거, 그다음에 마을에서 행사하는 거 그 외에 이 마을은 그렇게 일이 있어서 젊은 사람들이 모여둘 수가 있는 구조가 되다 보니까 어린애들이 많습니다. 어린애들이 무려 초중고등학교 애들이, 초중학교가 80명 정도가 마을회관에서, 마을회관 2층에는 어린이 도서관도 있고 방과 후 학교도 돌아갈 수 있는 거기에 들어가 그걸 운영하는 데 필요한 자금들이 다 이 마을 버스에서 버스 운영 수입에서 나오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 모은 돈이 또 재투자가 돼서 마을 판매장도 만들고 마을 가공 공장도 만듭니다. 가공하는 건 대개 뭐냐면 바로 이 황태입니다. 황태. 그런데 이건 황태는 원래 용대 3리가 주로 하는 산업이고 지금 작년에만 해도 3,300만 마리를 널어놓습니다. 3,300만 마리면 국내에서 생산되는 황태의 80%를 넘어가게 됩니다. 거의 독점적인 거죠. 그런데 이 황태는 어떻게 나오게 되느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용대 3리는 논농사도 안 되고 밭농사도 안 되는 동네입니다. 그런데 거기는 오로지 하나. 게다가 겨울에는 몹시 춥고 영하 30도까지 떨어지고 폭설 왔다 하면 제 키보다도 높고 그다음에 바람 불었다 하면 별명이 퉁 데리고 정말 사람 살기 척박한 동네인데 바로 그 기후가 바로 그 기후가 명태를 말리는 데는 최적의 기후인 거죠. 그런데 그게 그냥 나온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이런 어려운 환경에서 그리고 도대체 먹고 살기가 없을 어렵다 보니까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둥죽변이라는 말이 있죠. 너무 어렵다 보니까 이거 혹시 우리가 활용할 것이 없을까. 늘 우리가 생각했던 것들이 자원이 없다, 없다 하는 얘기를 하는데 그분들한테 자원이 없는 게 아니라 자원을 보는 안목이 없었을 뿐이고 그걸 그 선배들이 우리 옛날에 화묵에 있을 때는 이게 이런 기후에서 명태를 잘 말렸지 하는 것이 기초가 돼서 이게 황태산업의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두 번 정도 아주 어려운 일을 겪게 됩니다. 2000년도에 그때 이상난동으로 겨울에 모든 얼려놓은 것들이 다 녹아버렸습니다. 썩어버리는 거죠, 명태가. 그래서 이건 도저히 삼두수가 없다. 우리가 필요한 것은 냉동창고가 하나 필요하다. 그런데 냉동창고가 거저 지어지는 게 아니죠. 그래서 냉동창고를 짓기 위해서 아까 우리가 많이 얘기했던 보조금을 신청을 했습니다. 도에서 해줄 수 있는 보조금이 7억 정도를 해줄 수가 있다. 그런데 7억 정도를 지을 수 있는 규모를 따져보니까 당시 필요한 용량의 반밖에 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냥 있는 대로 짓고 말지. 그때 리더들의 역할이 필요합니다. 리더들이 지금 지을 수 있을 때 우리가 4억을 더 모아서 4억을 우리끼리 모아서 11억으로 제대로 된 걸 지어야 우리가 다음에 또 투자하지 않아도 된다. 석 달 동안 이 양반이 도장을 안 찍고 버티면서 똥고집을 부렸더니 주민들이 항복을 했습니다. 항복을 하고서 도장을 다 찍어주셔서 그해 냉동창고를 지었고 그게 지금까지도 그리고 그 이후에 한 번 확장하고 나서 그 다음에 더 추가하지 않습니다. 역시 항상 고민하는 게 우리가 판로 문제입니다. 판로 문제. 판매장을 하나 구축을 해야 되겠다. 사실 우리가 마을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강원도에 가보시면 강원도 땅이 없습니다. 마을 주민의 땅이 없습니다. 다 팔아서 싸게.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수도권으로 다 빨려간 것은 사람만 빨려간 게 아니라 땅도 다 빨려갔습니다. 땅에서 실제 소유주들은 그분들입니다. 그런데 그분들 중에 몇 분이 싸게 팔았던 그 땅들을 사겠다고 팔겠다고 나오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 팔았던 땅을 마을에서 또 살라고 하는데 그 당시 강원도에서는 전국에 없는 제도 전국에 없는 새누모총 건설운동이라고 해서 5억 원을 상사업비로 지원해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아무거나 사도 됩니다. 아무거나 써도 됩니다. 땅을 사겠다고 그랬습니다. 정부 어떤 사업, 국고부보조금은 어떤 사업에도 땅을 살 수 있는 사업은 없습니다. 강원도의 유일한 사업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걸 갖다 몽땅 다 그 땅 사는 데다 썼습니다. 강원도에서도 깜짝 놀랍니다. 몽땅 땅을 샀다고 하면서 이제 더 놀라죠. 그런데 그 돈도 당연히 모자라니까 2억 정도를 더 보태서 그것도 역시 아까와 같은 수법으로 주민들을 이렇게 딱 돌아다니면서 돈 모아야 된다. 그 과정에 쌓여가는 게 뭐냐 하면 리더들에 대한 신뢰, 그리고 자기네들끼리 뭉쳐면 뭐든지 할 수 있다는 협력. 그래서 이런 자신감들이 생깁니다. 황태산업의 규모가 어떻게 되냐면 그분들이 그냥 하는 얘기입니다. 650억 정도 팔립니다. 아까 300억의 원물이 들어와서 655억 정도가 팔리고 있고 그다음에 겨울 일자리, 되게 겨울 일자리가 드물죠? 겨울 일자리로 최고입니다. 넣는 거. 그리고 요즘은 심지어 사람이 부족해서 외국인 근로자들이 와서 그 일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그렇게 해서 가공하고 이쪽으로 나간 돈이 1년에 165억 정도가 그 동네에서 풀립니다. 굉장히 큰 사업이 됐죠. 사실 지역에 자원이 없는 게 아니라 자원을 보는 안목이 없는 거고 보는 안목을 키우는 것은 사실은 사람을 키우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쁜 포장제 그리고 한 개씩 나올 수 있는 이런 포장제 이런 것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국고보조금 신활력 사업, 향토산업, 육성사업 이런 거를 잘 활용을 하면 이런 것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제가 끝나고 끝난 다음에 우리 찾아오신 분들한테 선물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마다 자원 없다, 사람 없다, 대기업도 없다, 제조업도 없다. 그래서 먹고 살 거리가 없다.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는데 사실은 자원을 보는 안목이 없다? 이 부분은 굉장히 신선했던 부분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렇게 아주 긴 시간 동안 토론을 지켜보신 우리 방청객 여러분 가운데도 저희가 혹시 빼먹은 그런 질문거리들이 있을 것 같아서 마이크를 좀 넘겨드릴까 하거든요. 질문 있으신 분은 손을 들어서 지방분권 관련해서 물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산 동래구에 사는 47세 배수연이라고 합니다. 사실 중앙정부의 경제정책들을 믿을 수가 없는데 어떻게 지자체를 믿을 수 있을까요? 신뢰의 문제입니다. 중앙정부도 못 믿겠는데 지자체를 어떻게 믿겠느냐 이거는 누가 대답을 해주셔야 될까요? 최인호 의원님께서 해주셔야 될까요? 제가 먼저 말씀을 좀 드리면 그거는 우리 주민들이나 시민들 입장에서는 충분히 제기할 수 있는 질문이라고 보고 또 정당한 질문입니다. 지방정부를 신뢰하게 하고 책임을 다하는 그런 지방정부가 되기 위해서는 우선 지도자, 선출직에 있는 단체장을 제대로 된 분을 뽑아야 되고 뽑고 난 뒤에도 실수할 수 있으니까 그걸 견제하라고 있는 지방의회의 식견이 있고 책임감 있는 의원들이 만약에 나와서 견제와 감시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지방의회가 구성이 돼야 되고 이걸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은 스스로 또 조직을 만들어서 시민단체나 또는 심지어 지방지역에 있는 언론까지도 만들어서 일상적으로 이 지방자치단체가 제대로 돈을 쓰고 있는지 이에 대한 감시 활동을 이렇게 게을리하지 말아야 그런 신뢰도 올라가고 또 궁극적으로 파산이라는 위기까지도 겪지 않지 않겠나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자체가 어떤 사업을 하더라도 시민들이 볼 때 이거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하면 시민들이 나서서 감시와 견제를 하면서 시민을 두려워하는 지자체를 만들면 어쩌면 이 부분이 좀 보완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들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다른 질문 혹시 있으신 분 계신가요? 저는 청년가치협동조합이라는 단체를 동네에서 운영하고 있는 30세 청년 김영준이라고 합니다. 아까 전에 용대리 얘기를 되게 잘 들었는데 기본적으로 지역에 사업이든 뭐든 들어가게 될 때는 소위 말하는 꿈들이나 아니면 유지 분들 위주로 주로 그런 것들이 많이 진행이 되는데 그런 것들을 좀 해결하는 방법은 어떤 게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자기네 지역에서만 할 수 있는 그 지역에 있는 자원을 가지고서 일을 하면 그것은 흉내를 낼 수가 없다는 거 그리고 백담사는 딴 데도 갖다 옮겨 놓을 수가 없잖아요. 백담사 가는 길은 거기만 용대 1위에만 있는 것이고요. 자기네만 갖고 있는 걸 갖다가 찾아내는 게 중요합니다. 지역에 있는 일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가장 잘 알 거라고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그게 사실이고요. 그게 자원이 됐을 때 그리고 우리 지역에 있는 고유한 자원은 훔쳐가지 못합니다. 뺏길 수가 없어요. 거기에다 기반을 둬서 일을 구상하신다면 그거는 누가 들어와서 이렇게 훔쳐갈 걱정 안 하셔도 될 겁니다. 지역독립선언 세 번째 토론회 이렇게 진행을 했는데요. 굉장히 긴 시간 달려왔습니다. 지역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지방분권에 대해서 바람이라고 할까요? 한마디씩 정리를 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방분권에 대한 많은 염려들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지방분권이 이야기가 되고 마침내 이렇게 실천의 대장정에 이르게 된 것은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중앙집권체제로 여기까지 왔다. 그래서 성과도 냈다. 하지만 새로운 시대는 중앙집권으로 갈 수 없다. 중앙집권으로 정부가 여리가라 저리가라 해서 대기업 중심으로 해서 모방해가면서 할 수 없다. 이제 지방에 널려져 있는 각종 자원을 활용해서 새로운 가능성을 찾아서 지방의 생산성을 높여서 국가 전체를 높이자 이런 시각으로 우리가 이걸 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하시고 이 지방분권의 대장정에 모두 믿고 함께 동승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지방분권과 관련된 중요한 법안을 꼭 통과시켜야 되겠다 하는 그런 의지를 말씀드리면서 마무리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방에 내려줄 수 있는 근안은 할 수 있는 만큼 해보자. 이렇게 해서 19개 부처에 분산되어 있는 518개의 국가사물을 다 정리를 해서 이걸 한꺼번에 법으로 모아서 지방의 양 일괄법을 만들어서 통과시키고자 합니다. 제대로 입법화시킴으로써 차곡차곡 자치분권의 법적인 근거를 만드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인사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저희가 지역 독립선언을 얘기하고 있어서 제가 지역 일을 한 15년 하면서 느꼈던 말을 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이 스스로 이렇게 돌아가기 위해서는 한 4가지 정도가 지역 내에서 잘 순환이 돼야 됩니다. 일방적으로 내려오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첫 번째 지역 인재입니다. 지역 인재는 우리 지역 대학에서 나온 인재들이 지역에서 다시 그래야 그 지역을 제대로 잘 아는 사람들이 지역 내에서 또 그러기 위해서는 지역 대학이 지금보다 훨씬 더 지역 사회에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두 번째는 요즘 많은 운동이 있습니다. 식량입니다. 식량 문제. 로컬 푸드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그 식량에 대한 자금 문제들을 푸드 플랜을 통해서 그걸 풀어가고 있죠. 세 번째는 로컬 에너지. 에너지의 문제입니다. 에너지를 지역 내에서 어느 정도는 우리가 공급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네 번째로 매우 중요한 것은 은행입니다. 금융입니다. 지역 금융. 다행히 부산은 그걸 다 갖추고 있습니다. 가운데는 거의 한두 가지씩 빠져 있는데 그 네 가지가 어떻게 조화를 이루는가. 그리고 그걸 갖다가 저변에서 끌어갈 수 있는 한 좋은 시스템은 바로 사회적 경제라는 시스템입니다. 왜냐하면 주민들이 다 참여할 수 있고 그 안에서 민주적인 의사결정을 하고 그다음에 소득이나 수익에 대한 분배를 투명하게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소외계층을 배려하고 지역사회에 함께하는 그런 시스템들이 잘 정착이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와서 많이 배웠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지방자치의 자체와 분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다양성을 확보라고 저는 거꾸로 굉장히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대한민국이 도시국가를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진짜 국가를 선택할 것인가 우리가 홍콩과 싱가포르를 갖다가 되게 모범으로 생각하지만 사실 홍콩과 싱가포르를 되게 위험한 국가거든요. 도시국가이기 때문에 하나밖에 없는 국가예요. 그래서 오히려 굉장히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다양성이 없으면 기본적으로 오랜 생존은 불가능하지 않을까. 그래서 지방자치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많은 사람들이 중앙 중심의 발전 전략이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도 그렇지 않은 게 왜냐면 우리가 지금 4차 산업혁명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혁신은 변방에서 나오지 중앙에서는 아무도 하지 않습니다. 어떤 시대든 인문학적으로 혁신이라는 건 중앙의 기득권을 가진 거기서는 혁신이 나오지 않습니다. 조선 후기에도 혁신은 주류 학문인 성리학에서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실학에서 혁신이 나오는 거고요. 일본의 메이츠 유신도 도쿄나 에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아주 변두리인 조슈마와 사스마 번에서부터 메이츠 유신이 출발이 됩니다. 사회의 다양성 확보와 혁신을 위해서도 지방자치와 분권이 정말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 오늘 제가 거꾸로 너무 많이 배운 것 같아서요. 저도 서울에서 태어나서 서울에서만 자라서 몸에 내가 서울 중심의 사고방식이 배어있었구나라는 개인적으로는 반성을 하고 가는 자리가 됐습니다. 지방 분권을 향한 기대도 있지만 이렇게 우려의 목소리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왜냐? 제대로 해본 적이 없기 때문이겠죠. 그동안 모든 정치, 경제, 문화, 교육까지 중앙에서 주도하고 지방은 그 지휘 아래 있었습니다. 꽤 오랜 세월 그랬죠. 한순간에 달라질 수 없을 겁니다. 하지만 시행착오를 통한다면 한 걸음 나아가 있겠죠. 어쩌면 사실 우리는 지금까지 못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능력을 발휘할 기회가 없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씨앗을 뿌려야 열매가 맺히듯이 지금 우리는 더 늦지 않게 이 자치와 분권에 씨앗을 뿌릴 때인 것 같습니다. 긴 시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